손 앞으로 뻗으며 스쿼트 할게요. 스쿼트 마시며 내려가고 내쉬며 올라와주세요. 발끝과 무릎을 살짝 밖으로 열어 엉덩이를 뒤로 밀며 내려갔다가 올라올게요. 허리가 꺾이거나 구부러지지 않도록 주의하며 동작 이어가주세요. 무릎 들며 두번씩 트위스트 할게요. 번갈아가며 따라해주세요. 힘있게 트위스트 하며 호흡 내쉬어 볼게요. 무릎 들 때 복부 힘으로 들면 동작 반복해주세요. 무릎 들 때 복부 힘으로 잡고 야채 교첩을 가득 넣어버려주세요. 손과 함께 활짝 열었다가 돌아와 주세요. 좌우 번갈아가며 반복할게요. 좌우 이동하며 스쿼트 크게 내려갔다가 올라올게요. 제자리 돌아오며 호흡 내쉬어 주세요. 손 뒤로 보내며 스쿼트 했다가 뒤꿈치 들어 올라오면서 완수해 볼게요. 손등 밀며 뒤로 보냈다가 키가 커지는 느낌으로 뒤꿈치 들어주세요. 뒤꿈치 들 때 호흡 내쉴게요. 코어 힘이 약하신 분들은 중심 잡기 힘드실 거예요. 복부부터 엉덩이까지 힘주며 중심 잘 잡아주세요. 엉덩이까지 힘이 약해져요. 무릎 터치하고 방향 바꿔 무릎 터치할게요. 좌우 반복해주세요. 터치할 때 복부 힘으로 다리 들어 올리며 몸 내쉬어볼게요. 뒤꿈치를 살짝 들어 가볍게 방향 바꾸며 따라해주세요. 퍼포렛이 회사의 사계의 시장에 갈게요. 그리고 요리네요. 두번째 거리로 스트레칭을 합니다. 한 다리 뒤로 보내며 런지하고 앞으로 무릎 들며 터치해볼게요. 한쪽만 반복해주세요. 상체를 앞으로 숙이면 서 있는 다리 엉덩이 자극이 더 많이 느껴지실 거예요. 앞다리 쪽 무게중심은 앞다리 쪽의 무게중심을 조절해가며 따라해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반대쪽 할게요. 한 다리 뒤로 보내며 런지하고 앞으로 무릎 들며 터치해볼게요. 무릎 터치할 때 호흡 내쉬어주세요. 서 있는 다리 엉덩이 자극 집중하며 런지 내려갔다가 올라올게요. 중심 잡기 많이 힘드실 거예요. 동작 집중하면 끝까지 따라해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두 다리 넓게 벌려 한쪽씩 사이드 런지 내려가볼게요. 좌우 번갈아가며 따라해주세요. 누가 뒤에서 엉덩이를 잡아당긴다고 상상하며 엉덩이를 뒤로 밀어볼게요. 무릎이 안쪽으로 보이지 않도록 무릎을 밖으로 밀며 동작 반복할게요. 엉덩이 안쪽으로 보이지 않도록 무릎을 밖으로 보이지 않도록 바라愧으로 보이지 않도록 바라요. 빅떼을 밖으로 버전으로 조승하세요. 스쿼트하고 한 다리씩 다리 앞에서 옆으로 돌려볼게요. 좌우 번갈아가며 따라해주세요. 스쿼트 내려갈 때 호흡 마시고 올라와 다리 돌리며 호흡 내쉬어 볼게요. 무릎이 모아지지 않도록 무릎과 발끝은 10도 정도 밖으로 열고 따라해주세요. 손을 귀 옆에 대고 옆으로 다리 끼쳐볼게요. 상체도 함께 옆으로 숙이며 무릎 터치하듯이 내려가 볼게요. 힘드신 분들은 무릎을 살짝 구부려 따라할게요. 발끝 당겨 플렉스하고 다리 찰 때 호흡 내쉬어주세요. 옆구리 힘으로 다리 차볼게요. Boom 1,2 kepada 호흡 내쉬어 볼게요. 반대쪽 할게요 팔꿈치로 무릎 터치하듯이 다리 차주세요 다리 찰 때 호흡 내쉴게요 힘드신 분들은 무릎을 구부리고 따라해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무릎 구부린 상태에서 한 다리씩 뒤로 탭하고 일어날게요 상체를 살짝 숙여 다리를 뒤로 뻗어주세요 다리 뒤로 뻗을 때 엉덩이와 허벅지 자극 느끼며 동작 이어갈게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상체를 살짝 숙이고 무릎을 구부린 상태에서 두 손 머리 위로 들어 한 팔씩 뒤로 뻗어볼게요 좌우 번갈아 가며 따라해주세요 호흡 내쉬며 손 뻗어볼게요 등부터 복부, 허벅지, 엉덩이까지 자극 느끼며 동작 반복해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두 손 머리 위로 뻗어 한 무릎씩 접어들고 좌우 탭하며 펀치할게요 두 손 머리 위로 뻗어 한 무릎씩 접어들고 좌우 탭하며 펀치할게요 무릎 들 때와 펀치할 때 꼭 짧게 끊어내줄게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두 손 살포시 폭에 크로스 런지 내려갔다가 올라올게요 마시며 내려갔다가 내쉬며 올라와주세요 골반이 정면을 본 상태에서 앞다리 엉덩이 자극을 느끼며 내려갔다가 올라올게요 뒷다리는 발 앞만 살짝 대고 허리가 구부러지지 않도록 주의하며 동작 이어가주세요 두 손 머리 위로 뻗어 한 무릎씩 접어들고 좌우 탭하며 엉덩이 자극을 느끼고 좌우 탭하며 엉덩이 자극을 느끼며 반대쪽 할게요 두 손 꼭에 크로스 런지 내려갔다가 올라와주세요 골반은 정면 허리는 구부러지지 않도록 복부에 힘줄게요 내려갈 때 호흡 마시고 올라올 때 호흡 내쉬며 동작 반복해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팔 열며 다리 옆으로 탭해볼게요 호흡은 자연스럽게 마시고 내쉬어주세요 속도를 조절해가며 심박수를 높여볼게요 복부에 힘이 풀리면 안 돼요 어깨 아래로 내리고 복부에 힘주고 동작 이어가주세요 이어가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스케이트 타듯이 좌우로 중심 이동하며 한 팔씩 접어주세요. 가능하신 분들은 뒷다리를 살짝 들고 따라할게요. 층간소음이 생기지 않도록 복부에 힘을 주고 좌우로 가볍게 움직이며 동작 따라해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두 손 가슴 앞에서 모아 트위스트하며 무릎 터치하고 무릎을 펴 킥해볼게요. 좌우 번갈아 가며 반복해주세요. 복부 힘으로 무릎을 터치하고 킥해볼게요. 힘드신 분들은 킥할 때 무릎을 살짝 구부려주시고 가능하신 분들은 무릎을 최대한 펴서 따라해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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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요 눌러주세요.